한국 기독교총연합회가 오늘 선거관리위원회를 열어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로 등록한 김노아 목사는 피선거권이 없다며 후보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한기총 선관위는 후보로 등록한 이영훈, 김노아 두 목사를 놓고 자격을 심사한 결과 현직에서 은퇴한 김노아 목사는 규정에 따라 후보 자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김노아 목사가 지난해 9월에 은퇴했기 때문에 후보 자격이 없다면서 피선거권이 없기 때문에 1억 5천만 원의 등록비는 반환하기로 한다고 밝혔습니다.